띠띠띠띠띠 아빠 오셨어요 어 뚜순아 피자 먹어 어 아빠 웬 피자예요 오늘 피자가 땡기더라고 아빠 다녀오셨어요 어 뚜시가 피자 먹어 어 피자 대박 오예 띠띠띠띠띠 할아버지 오셨어요 어 할아버지도 뭐 사오셨어요 어 치킨 사왔는데 헐 대박 오예 치킨 할아버지는 피자가 좋아요 치킨이 좋아요 어 나는 둘 다 좋은데 아빠는요 아빠는 예전에 치킨이었는데 요즘은 피자가 맛있더라고 피자가 짱이죠 바싹 쫙 딱한 도우에 촉촉하게 깔린 토마토 소스 양파 버섯 감자 가지각색의 채소들이 한데 어우러져 몸을 부벼댈 때 오늘의 주인공 큼지막한 스테이크 한방이 등장 적당하게 그을린 스테이크가 한입 한입 씹힐 때마다 공기도 콩다라라라라 국거리장도 맞추며 같이 돌아오는 더운 채소 땀이 돼 그러나 이 모든 풍미는 아름답고 들키아룩한 치즈럽다 비롯되었으니 아무리 그래봐야 치킨이 더 맛있지 피자는 비싸기만 하고 나 같으면 피자 한판 시킬 바에 치킨 두 마리 시킨다 야 너 치킨 두 마리는 다 먹을 수 있고? 꼭 돼지들이 저런 소리 하쥬 한 번에 안 먹고 뒀다가 먹으면 되쥬 야 식으면 맛 없거든 피자도 식으면 맛 없거든 전자레인지에 돌려먹으면 맛있거든 치킨도 그렇거든 아이고 오늘은 치킨 피자로 싸우게 아니 아빠 우리나라 사람들은 피자보다 치킨을 더 좋아하거든 니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다 물어봤어? 와 말 안 통하네 이사람 아 맞아 내일 김뚜순 친구들 온다고 했지 어 근데 내일 내 친구들도 우리 집 오거든? 그럼 치킨 대 피자로 끝장 토론해보자 뭔 소리야 안 해 님이 이기면 이번 달 내용돈 다 줌 내일 5시 장소는 지금 여기 늦지마 다음날 자 오늘 토론은 모두 존댓말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작하세요 네 할아버지 피자보다 치킨이 더 맛있는 이유 초 간단합니다 피자 가게보다 치킨 가게가 월등히 많습니다 바로 끝났쥬 옳습니다 자 여러분 피자 가게의 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피자 맛을 무시해도 될까요? 부시한 적은 없신들 자 김뚜순 군은 평소 한우를 가장 좋아하시죠? 네 일반 돼지고깃집보다 소고깃집이 더 많습니까 적습니까? 아 적습니다 그럼 소고기가 더 맛 없다는 거네요? 아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가게가 많다는 이유로 인기가 많다고 한 건 제 실수입니다 중요한 건 가격이죠 치킨은 저렴합니다 그에 비해 피자는 너무나 비쌉니다 피자도 저렴한 브랜드 많습니다 맛도 있고요 안 그래요? 그렇긴 한데 비싼 건 더 맛있는데요? 도시 가인 미안하다 잉나는 척 이러가야겠어 와 이동만 그렇게 배신하냐? 아 이동만 잘 왔어 또순 이노님 설득력이 진짜 최곤다 아 이동만 배신자 이제 끝난 것 같은데요? 야 한 달치 용돈 내놔 피자 사먹게 그럼 이것으로 오늘의 자 여러분 신발은 튀겨도 맛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튀긴 음식의 대명사는 치킨이고요 마이클 씨 초등학교 시절 운동회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납니다 그때 점심시간에 어머니가 어떤 음식을 사오셨나요? 저희는 급식 아니지 아 치킨을 사오셨습니다 저 역시도 어머니가 치킨을 사오셨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사다 준 다 식어서 차가웠지만 맛있었던 양념치킨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운동회 때 엄마가 피자를 사왔습니다만 바로 그 말이 듣고 싶었습니다 운동회 때 식은 피자를 먹었겠군요? 식은 피자는 저주입니다 허나 치킨은 식어도 맛있습니다 뚜순 이누님 죄송합니다 저 다시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와 이동만 저 박쥐같은 자자 뚜순양 존댓말 해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와 이동만 배신자 다시 왔네 동만 그러지마 그러지마 아 롯땅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치킨보다 피자가 좋은 영양소가 많다는 겁니다 치즈 양파 비만 버섯 올리브 옥수수 등 다양한 토핑이 올라가 영양이 풍부합니다 아니 지금 맛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 누가 영양이 궁금하답니까? 그리고 그렇게 영양이 풍부하면 엄마가 맨날 피자만 먹게 하겠죠 피자 칼로리가 얼만지 아십니까? 그럼 치킨 칼로리는 얼만지 아십니까? 아 이 방법은 안 쓰려고 했는데 대한민국 대표 아이돌 원룸소년단 리더 박천디씨와 친분이 있어 원룸소년단 멤버들은 치킨과 피자 어떤 음식을 좋아하냐고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 이건 반칙이에요 아 아니야 아니야 드러나 보자고 먼저 방광식 형은 치킨을 더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방광식 오빠가 치킨을 더 좋아한다니 뚜순아 미안 나도 오늘부터 치킨을 더 좋아할래 아 진짜 홍사연 아무리 니 최애가 치킨을 좋아한다 하더라도 이건 아니지 그리고 왕덕진 형도 치킨을 더 좋아한다고 하더군요 아 뚜순아 왕덕진 오빠가 내 최애인 거 알지 아 진짜 새빼라 너는 가지마 아 그런데 뚜순아 이거 장난으로 하는 줄 알았어 그래서? 우리 아빠 치킨집 사장인데 당연히 나는 치킨이 좋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 아 어느새 혼자 남았네요 김뚜순씨 아 저기 전봉대 왜? 아 사실 저 치킨 알레르기가 있어서요 아 맞다 전봉대 치킨 알레르기 있었지 저는 피자 편에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전봉대 뭘 좀 아는구나 누나가 피자 좋아하니까요 저도 좋아요 적당히 해라 네 이 토론 완전 흥미진진해 그러니까 완전 꿀잼 차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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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사진을 찍냐 김투식? 님 찍는 거 아닌데요 승리를 만끽하려고 셀카 찍은 건데요 뭐 둘이도 찍어줘? 이게 진짜 자자 존댓말로 해주세요 할아버지 그냥 피자가 맛있다고 해주세요 아니 이렇게 끝내게 네 괜찮아요 그냥 사나이답게 인정할게요 너 뭐냐? 됐고 그럼 한 달치 용돈 내놔 아 그래? 자 여기 이번 달 용돈 남은 거 야 김투식 땡땡땡 땡땡땡땡 뭐야? 아 저희 엄마가 오늘 치킨 피자로 토론한다고 하니까 먹으면서 하라고 이틀 전 야 나 저번에 봉대네 별장 가서 축제 봤던 거 아직도 생생해 그러니까 맨 앞에 앉아서 유명 스타들 다 봤다이 난 사진도 많이 찍었어 다음에 또 와 아 봉대한테 뭔가 해줄 게 없을까? 아 괜찮아 봉대야 넌 소원이 뭐냐? 어 나 아니야 말 안 할래 에이 뭔데 말해봐 그냥 궁금해서 그래 아 사실 투순이 누나랑 둘이 사진 찍고 싶은데 에이 아니야 우리 누나 사진 잘 안 찍어 뽀샵하는 거 귀찮대 아 씨 그만 그래 아 좀 그거 하나 찍어주지 너무해 잠깐 오케이 좋은 방법이 떠올랐어 뭔데 니들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아빠 오늘 꼭 피자 좀 사오시면 안 돼요? 저녁에요 제발 부탁해요 제발요 할아버지 저번에 치킨 한번 사주신다고 한 거 오늘 저녁에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제발 진짜로요 저 진짜 할아버지 존경해요 컷 이것 또 좀 봐주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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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